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옵션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주식시장, 미국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 시장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게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좀 말하기를 5월, 6월경에 바닥을 주식시장입니다. 선물시장 말고요. 주식시장에서는 5월, 6월쯤에 좀 바닥을 찢지 않을까? 그 뒤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 무렵에. 그러면 좀 더 시장이 호의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구하는 별개로 주식시장과는 별개로 선물시장은, 해외 선물시장은 다 자기 나름대로 길이 있는 거예요. 원유는 원유대로. 지수 S&P, 나스닥은 나스닥대로. 천연계스는 천연계스대로. 채권은 채권대로. 골드는 골드대로.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다 자기 길이 있습니다. 최근에까지 모든 농산물, 원자재가 다 상승했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중에서 조정입니다. 드디어 오늘 41강.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 골드 옵션만 가지고 한번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거 종목 말고 골드 옵션만 가지고 그리고 제목을 부제를 예상 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한 게 예상 수익률입니다. 골드 옵션 전략 연구인데 부제가 예상 수익률. 늘 제가 말합니다. 어떤 투자도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1년 후에 얼마 수익을 내겠다라고 투자가 가능하겠냐고요. 주로 우리는 주식이니까 또 부동산을 하더라도 1년 후에 이게 얼마 오를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이게 얼마 오를지 또 얼마로 하락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옵션은 예상 수익률을 알 수도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큰 메리트예요. 예상 수익률을 나의 성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오늘 핵심 포인트. 주로 양매도와 레이셔를 가지고 한번 예상 수익률을 정말로 조절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해외 옵션 공부 방법입니다. 오늘 강의가 41강까지입니다. 본 강의를 1강부터 41강까지 한번 정독하십시오. 쭉 날 잡아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특히 1강부터 4강을 반복 시청하십시오. 여기에 해외 옵션이 뭐다. 특히 해외 옵션 매도가 뭐다라는 게 다 집약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하시고요. 질문은 어디서 하느냐. 하단에 나오죠. 문자 샵 77이 침대가를 치면 채널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채널로 들어오시면 원하는 분은 강의 자료도 보내드리고요. 또 거기서 소통방을 안내해 드리면 거기서 질문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카톡 문자 치고 채널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QR코드 확인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일단 내가 알아야 뭘 하는 겁니다. 제 제목이 큰 이 강의 제목이 인생 재테크 해외 옵션 매도입니다. 또는 인생 재테크 해외 선물 옵션.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뭐 해야 됩니까? 좀 알아야 됩니다. 옵션 매도가 뭔지. QR코드 스캔 후 노란톡 채널 추가하십시오. 그쪽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오늘 본격적으로 골드 옵션 전략 연구입니다. 다른 종목 안 가져오고 오직 금만 가져왔습니다. 이게 금, 골드, 유월물,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화면을 최대한 축소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최고점이 3월 8일 날 2082 찍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는 최저점이 3월 8일 얼마였냐? 1693.4입니다. 딱 1년이네요. 정확히 1년이네. 3월 8일, 2021년 3월 8일, 2022년 3월 8일 정확히 1년 만에 최저점과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거 연일치인가요? 저도 지금 방송하면서 확인했네요. 방송 준비하면서는 못 봤는데 지금 방송하면서 딱 1년 만에 2021년 3월 8일에 최저점 찍고 2022년 3월 8일에 최고점 이게 우연이 일치인가 봅니다. 딱 1년 만에 1년 만에 최저치와 최고치 그런데 제가 이 선 최저치하고 최고치를 일단 그려놨습니다.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전쟁설이 나오고부터 이때 대략 얼마냐? 1800입니다. 1800부터 1월 중순입니다. 1월 중순에서 언제? 이 3월 8일까지 한 2월 중순 한 달 반 좀 더 넘어서 두 달 좀 안 돼서 1800에서 1800에서 208까지 1900 2000 2100 거의 300포인트가 급등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쟁 때문에. 거의 한 달 반 거의 두 달 두 달 약간 안 돼서 단기적으로 300포인트가 약 280포인트가 급등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을 하느냐 일단 우리가 옵션 매도를 할 때 늘 하는 말 어디까지 오를까가 아니라 어디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가 아니라 어디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봐야 됩니다. 단기간에 300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혹시 전쟁이 더 격화되면 또 300 여기서 현재 1954에서 또 300포인트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300포인트 오르면 얼마입니까? 1950 잡을게요. 1950 2050 2150 2150 2250 100 200 300 혹시 현 지점에서 300포인트 또 급등할 수 있잖아요. 무슨 전쟁설이 더 나오면 러시아가 불안하면 그러면 단기간에 2250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투자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전쟁 초기에 이렇게 300포인트가 올랐는데 또 오르겠느냐 절대 300포인트는 현 시점에서 모른다 라고 확신 못 오른다 라고 확신하는 분도 계셔요.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누구는 오를 수 있다. 누구는 절대 못 오른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옵션 매도할 때 뭘 살펴라고 했습니까? 먼저 우리가 유월물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산이 즉 옵션의 아버지가 누구냐 유월물 선물입니다. 유월물 선물과 유월물 옵션 한번 세부상 좀 날짜 간략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골드 유월물 선물 최초 통보일은 6월 31일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거래할 수 있는 날입니다. 5월 31일입니다. 선물인데 선물 잔존일수가 오늘 날짜로 39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옵션은 유월물 옵션은 최종 거래일이 5월 25일 잔존일수가 33일 옵션이 먼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선물이 정리되는 거예요. 혹시 옵션 옵션 매수든 매도든 선물로 배정받는 과정이 있어요. 선물로 배정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사이에 선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30일은 선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옵션으로 보면 33일 남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유월물 옵션입니다. 골드 옵션을 가지고 전략을 세울 때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뭐냐. 우리가 뭘 생각을 했습니까? 아까 차트에서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물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또 선물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이 지점은 다 다르겠죠. 투자자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지점이 다 달라요. 다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단기간에 280포인트 대략 300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또 여기서 단기간에 300포인트는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또 여기서 3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투자자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지금 가격에서 400포인트 500포인트 이런 식으로 또 아래쪽으로도 지금 좀 조정받고 있죠. 그런데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까? 녹색선이 22평선 22평선 62평선 122평선 242평선 242평선 1840 정도 됩니다. 1840 지금 정세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절대 1840까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좀만 정세가 안정되면 1840까지는 단기간에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왜 그런 생각 할 수 있느냐 옵션이 의외로 상승도 좀 가파릅니다만 상승에 비해서 급락이 많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상승 며칠 사이에 대해서 상승했죠. 그런데 이틀 만에 이렇게 급락하잖아요. 이틀 만에 이 급락 봉이 엄청 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 봉이 급락이 상당히 빨리 나가요. 상승은 상당히 오랜 시일에 걸쳐 일어나지만 급락은 단기일에 일어나요. 단기 단기적으로 이런 여파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죠. 여기는 급등도 단기일에 일어났습니다만 그거에 비하면 급락이 더 단기예요. 다시 한 번 보시면 오르는 것은 한 달 한 20일죠. 약 두 달에 걸쳐서 올랐지만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은 며칠 안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많으면 10일. 절반 내려오는데 고점에서 이 절반 더 이하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골드 옵션이 하락에 배팅하신 푸드 옵션 매수에 배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급락을 염두하고서. 그런 분들은 단기간에 1900 1850 1800까지 또는 1750까지 아니면 1년 전 저점인 약 1693 1700 작겠습니다. 1700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무리 골드가 좀 힘이 약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하락할 것이냐. 절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셔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점을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간혹 질문이 들어옵니다. 전문가님은 그러면 이 지점을 잡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물을 걸어 하신 분들은 이런 지점들 최고점을 기준으로 최저점을 기준으로 혹은 추세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기준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상식과 확률을 동원하십시오. 상식 상식하고 확률을 동원해서 한번 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양매도입니다. 양매도 첫 번째가 극보수적인 투자자를 위한 양매도입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953입니다. 지금 이 차트 비교할게요. 이 차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HTS 화면을 켜면 이게 나옵니다. 최고점 208이 2050 또는 2100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더 멀리 달아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차트에서는 수치가 안 보여요. 2200 2300 2400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래서 화면을 수치를 좀 더 높게 설정해봤습니다. 이 화면 보십시오. 지금 이 아래쪽은 똑같지만 위쪽 2082 여기 최고점이 그리고 여기가 2500을 잡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보여줄게 2500입니다. 콜옵션 매도는 2500을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야 1953 1950 잡겠습니다. 1950에서 2500 얼마 떨어졌습니까 약 50포인트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전쟁 초기부터 전쟁 급등까지 얼마 280포인트가 약 두 달 만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달 만에 33일 남았습니다. 한 달 만에 현 시점에서 2500까지 550포인트가 얼을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확률적으로. 그래서 단순히 그냥 550을 잡은 겁니다. 550까지는 한 달 만에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그럴 때 먼저 가격을 봐야 되겠죠.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과연 2500달러가 가치가 있을까 거래한 사람이 있을까 행사가 2500이 있네요. 어제 정상가 기준으로 60달러 입니다. 지금 60달러에 거래되고 있어요. 60달러에 그러면 똑같이 푸드옵션도 저는 가격으로 콜옵션과 비슷한 가격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야? 마침 1700달러가 70달러 거래되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푸드옵션 1700이 어디 지점인가 보겠습니다. 푸드옵션 1700입니다. 현재 1953 1950 잡겠습니다. 현재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1700 이 정도입니다. 저점 바로 위입니다. 1700 아무리 1700을 잡은 이유 일단 가격 양매도 니까 2500 가격 60달러와 이것과 보조를 맞추려고 찾다 보니까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1700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전 3월 8일에 저점에 근접하는 가격이에요. 단순하게 잡은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부터 얼마? 1700 이면 1700 1850 1750 100 200이죠? 1700 250 250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250 포인트 여기는 얼마 포인트 해야겠죠? 550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현재 가격에서 현재 가격에서 2500은 얼마? 550 포인트 떨어졌고 현재 가격에서 1700은 얼마? 250 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격은 여기가 60달러 여기가 70달러 실은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현재 가격에서 550 포인트 떨어진 2500은 가격이 거의 제로가 돼야 맞습니다. 없어야 돼요. 그런데 거의 2배 이상 현재 가격에서 2배 이상 떨어진 콜옵션이 완전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며칠 만에 두 달 만에 이런 여파 때문에 또 급등하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콜옵션이 현재 원유 그렇습니다. 현재 골드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골드 콜옵션이 푸드옵션에 비해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콜옵션은 현재 가격에서 훨씬 더 위로 올라가도 돼요. 제가 2500과 1700을 잡은 이유는 단순화됐습니다. 그냥 상식을 동원해서 2500까지는 오르지 않을 거야. 1년 전 가격인 1700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거야라는 그냥 생각에서 잡은 겁니다. 그럴 때 양매도 프리미엄 즉 가격입니다. 가격 130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게 증거금 즉 담보금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얼마를 증권사에 맡기고 내가 이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콜옵션 2500은 약 669달러 듭니다. 푸드옵션 1700은 1406달러 듭니다. 오늘 기준입니다. 양매도 증거금 그러면 양매도 증거금 두 개를 합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높은 것보다 좀 줄어들었죠. 왜? 두 개가 상쇄되기 때문에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려오겠죠. 한쪽이 내리면 한쪽이 오르겠고 시간이 지나면 둘 다 이제 제로로 향하는 겁니다. 이 가격 현재 가격이 1950인데 이 2500 1700 한 달 사이에 가격이 이 부분에서 있으면 이 가격은 다 뭘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증거금 1389달러 투입해서 얼마를 번다? 130달러 예상 수익률을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수익률이 얼마 되느냐? 9.35% 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얼마야? 33일 남았습니다. 약 8.5% 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상 수익률을 알고 매매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 어떤 투자도 예상 수익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금은 바뀐다고 날마다 바뀝니다. 현재 1950 입니다. 가격이 2500 콜옵션 아래 푸드옵션 1700 그런데 가격이 며칠 지나서 10일 지나서 아직 이 바운더리야. 그러면 증거금은 더 낮아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으로 급등했어. 며칠 사이. 갑자기 급락했어. 그러면 증거금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 사이야. 며칠 안 남았어요. 한참 멀어.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그러면 다시 낮아져요. 약간 약간 바뀐다는 거. 오늘 기준으로 얼마 9.35%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겁니다. 성공한다는 가정합니다. 가격이 이 렌지 안에 머무를 때 현재 이 렌지 안에 머무를 때 첫 번째 양매도입니다. 극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런데도 9.35%입니다. 결코 작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100포인트 낮췄어. 그냥 무작위로 그냥 무작위로 콜옵션 행사값 2,400 푸드옵션은 조금 높였습니다. 1,720 가격을 맞추려고 가격이 양쪽 다 90달러입니다. 프리미엄 합은 180달러야. 콜 2,400 증거금은 924달러 푸트 1,720 은 1,650달러 양매도 증거금은 두 개들을 합친 증거금은 좀 높은 것보다 낮아졌죠. 1,624달러 이때 수익률 1,624달러를 투입해서 180달러를 보는 겁니다. 수익률은 11.08% 한 달 수익률은 10.07% 처음 진입부터 우리가 수익률을 알고 진입한다는 겁니다.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다. 옵션 매도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살펴보면 방금 첫 번째 양매도에서는 콜 2,500이었습니다. 가격이 얼마였어요? 60달러였죠. 콜 2,400이 90달러입니다. 100포인트 떨어져요. 100포인트 이 자리가. 그런데 푸드옵션 보겠습니다. 아까 푸드옵션 1,700이 얼마였습니까? 70달러였죠. 그런데 1,720 1,800이 아니라 100포인트 떨어진 1,800이 아니라 1,720이 얼마입니까? 90달러입니다. 90달러. 콜옵션은 100포인트나 떨어졌는데 푸드옵션은 20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실은 이게 정상입니다. 이 정도가. 콜옵션도 평상시에는 이 정도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콜옵션이 고평가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콜옵션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100포인트나 떨어졌는데도 가격은 푸드옵션 20포인트 떨어진 것하고 가격이 같아요. 그만큼 콜옵션이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콜옵션을 잘만 이용하면 괜찮습니다. 전략을 잘 짜면. 두 번째 애입니다. 첫 번째 내 수익률을 조절했습니다. 행사가를 조정하면서 두 번째 행사가 조정하면서 수익률을 조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9.35% 두 번째는 11.8% 08% 세 번째 이번에는 2300 첫 번째가 2500 두 번째가 콜옵션 2400 이번에는 2300 2300도 지금 1950달러에서 보면 350포인트입니다. 엄청난 높은 수치예요. 가격이 얼마냐 150달러 그러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푸드옵션에서 150달러짜리 행사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1760 푸순 아까 1700이 얼마 있어요? 70달러 1722 90달러 1762 150달러 여기는 벌써 1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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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포인트인데 여기는 20포인트 40포인트 정말 조밀하죠 푸드옵션 먼저 콜옵션을 고르고 푸드옵션도 가격을 골라봤습니다. 150달러짜리로 행사가 거꾸로 가격을 행사가를 정한 게 아니라 150달러 가격을 보고 행사가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프리미엄 합은 두 개 합치면 150달러죠. 증거금 2300 증거금이 1354달러 푸드옵션 1760 증거금이 2254달러 양매도 좀 줄어들어요. 이 큰 금액보다 좀 더 줄어들어요. 2206달러 약 2200달러 수익률은 300달러를 벌기 위해서 2206달러를 투입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수익률은 얼마냐? 성공시 13.59% 첫 번째보다 첫 번째 수익률 9.35 두 번째 수익률 11.08% 세 번째 수익률 13.59% 좀 높아지죠.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수적이냐 좀 공격적이냐 내가 중립적이냐에 따라서 한 두 개 더 보여주겠습니다. 양매도 네 번째 2200 이번에는 2200 아까 2500달러 2400달러 2300달러 이번에는 2200달러 100포인트 뛰었어요. 100포인트씩 지금 분리해서 가격이 260달러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푸드옵션에도 가격이 260달러 되는 행사가를 찾아봤어요. 행사가를 고르고 가격을 고르는 게 아니라 푸드옵션은 260달러짜리 행사가를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1795 좀 높죠. 높은 편입니다. 지금 양매도 프리미엄 합이 260 260 520달러입니다. 증거금 2200 콜옵션 증거금은 2126달러 푸드옵션 1795 증거금이 2951달러 양매도 증거금은 2850달러 수익률은 520달러를 취하기 위해서 2850달러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시 수익률은 11.24% 한 달 수익률은 16.58% 엄청납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라고요? 1950입니다. 그럼 아래쪽에 1795 위쪽에 2200 이렇게 아래쪽은 좀 약하죠. 간격이 푸쪽은 많이 좁혀졌죠. 현재 가격과 그런데 콜옵션은 여전히 얼마야? 250포인트 떨어졌어요. 250포인트 이번에 다섯 번째 좀 더 공격 지금 계속 공격적으로 지금 매매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첫 번째 양매도가 극보수주의자 그러면서 점점 지금 보여주는 게 좀 공격적인 투자자 2150 현재 가격이 1950인데 2150 얼마? 200포인트 위입니다. 그럴 때 가격이 440달러 그런데 비슷한 가격 찾아보니까 푸드옵션에서 얼마? 1,820 1,920 130포인트 양매도 가격 합 850달러 입니다. 그때 증거금 양매도 증거금 3,387달러 수익률을 볼까요? 850달러 투입하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현재 기준으로 3,387달러 투입해서 얼마 버느냐 25%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양매도 1,2,3,4,5 보면서 수익률을 한번 봐봐야 돼요. 하나 더 설명하고 그거 정리할게요. 이번에 양매도 여섯 번째 이번에는 2,100 현재 1,950 입니다. 그런데 2,100 얼마? 150포인트 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700달러 에요. 그런데 비슷한 가격 1,850 100포인트 차이입니다. 얼마? 730달러 프리미엄 합은 얼마입니까? 더하면 1,430달러 이때 양매도 증거금은 4,055달러 입니다. 1,430달러를 33일 만에 벌기 위해서 얼마를 투입한다? 4,055달러를 투입하는 겁니다. 수익률은 35.26% 성공시 이건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자입니다. 상당히 양매도 양매도를 1개 1개부터 6개까지 보여줬어요. 6개를 가져왔어요. 현재 가격 1950에서 위로 물러날수록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안정적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익률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내려올수록 이렇게 좀 더 내려올수록 좀 더 올라갈수록 이렇게 수익률은 위험은 합니다. 하지만 성공시 수익률은 확실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는가 옵션 매도는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메리트예요. 첫 번째 9.35% 한 달 기준입니다. 한 달 33일 만에 두 번째 11.08% 세 번째 13.59% 네 번째 18.24% 다섯 번째 25.09% 여섯 번째 35% 이렇게 자기 성향에 따라서 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다고요. 이제 여기서 다른 종목과 분산해서 총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체크해야 되겠죠. 이게 옵션 매도의 메리트입니다. 지금 중간 정도 양매도 설명했는데 다시 한 번 우연하게 지금 생방송 방송 중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해외 옵션 공부 방법입니다. 본 강의를 1강부터 41강까지 들으면서 특히 1강 4강 반복하십시오. 방금 보여준 것처럼 양매도 전략도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에 설명할 레이셔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1강 4강에 모든 개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복 정치하면 옵션 매도가 이런 거구나 라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질문 어디서? 하단에 나오죠? 샵 3772 문자 신대가를 치면 문자로 채널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QR코드 스캔해서 노란창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분은 방송자료도 보내주고 또 그 자리에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런데 알아야 뭘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시 한 번 제목 보겠습니다. 예상 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는가 여기서 레이쇼 양매도는 아까 설명했죠? 레이쇼 가지고 양매도도 자신의 본인의 투자 성향 내가 보수적이냐 좀 공격적이냐에 따라서 행사가를 달리하면서 예상 수익률을 조절했습니다. 레이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쇼 시간이 좀 부족한데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6월 골드 6월물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2500 제가 그어놨죠? 그다음에 1693 1700 잡을게요. 1700 먼저 그어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양매도든 레이쇼든 옵션 매도는 항상 어디 지점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 지점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구상을 해야 됩니다. 제목이 비율 스프레드 비율 레이쇼 이게 0으로 이렇게 쓰는데 비율 스프레드 이 비율 스프레드는 기관이나 우리 코스피 옵션을 가지고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개인들도 가장 많이 쓰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콘돌로그와 더불어서 오히려 개인들은 레이쇼를 더 많이 쓴다고 해요. 레이쇼 비율 1대 2 1이 뭐냐 매수입니다. 2가 뭐냐 매도입니다. 매수와 매도 비율을 1대 2 이로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대 3도 있고 1대 4도 있어요. 1대 5도 있고 먼저 1대 2 구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콜옵션 2350을 한번 잡아왔습니다. 가격이 120달러 2300이 150달러 그러면 현재 가격이 1950입니다. 2035가 있고 2030이 있어요. 콜옵션 가지고 하는 겁니다. 2030은 뭐 하는 거야 매수하는 겁니다. 2035는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 한 계약씩만 하면 강세 콜스플레드 매수 플레이입니다. 그런데 두 계약을 들어가는 매도를 몇 계약? 두 계약 세 계약 높여서 프리미엄 자체를 내가 얻는 곳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1대 1로 하면 프리미엄을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대 2로 하면 프리미엄을 받고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2350 더 높은 쪽 행사가를 매도 두 계약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120달러니까 두 계 240달러죠. 그런데 2300은 매수입니다. 한 계약 즉 매수는 150달러 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표시가 돼요. 원래는 그래서 프리미엄 합은 240달러에서 150달러 뺀 90달러가 우리가 목표하는 겁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 이 때 증거금이 1578달러 1대 2 구조일 때 2300을 매수 하나 잡고 2350을 매도 두 개 잡았을 때 증거금이 1578달러 수익률은 5.7%입니다. 왜 이걸 들어가느냐 이 레이셔를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2300 처음에 현재 1950달러예요. 그런데 2350달러까지는 절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 그런데 불안해. 혹시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300을 보험으로 두는 겁니다. 그런데 1대 1로 하면 손실이야. 프리미엄 주고 시작하는 거야. 30달러를. 차이가 30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생각으로는 절대 2300까지 못 와. 지금 2300도 못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보험으로 들어가 볼게. 라고 하면서 2350을 매도를 두 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미엄을 플러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레이셔가 어떤 분들은 이 자체도 공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300을 넘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격이 2300을 넘어서 2350만 되지 않으면 혹시 2350에 끝났어. 엄청난 수익입니다. 그런 욕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쉽지 않아요. 왜? 애초에 우리가 이 2300 자체도 도달하지 못할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혹시나 기회되면 그런 공격적인 레이쇼 매수 행사가에 도달하길 바라는 거야. 매수 행사가를 넘길 바라는 거야. 그러면 실은 등가에서 가까운 것으로 레이쇼를 펼쳐야 돼요. 그러면 V-on 부담도 있고 두 번째 레이쇼 1대 3 똑같습니다. 2350 2300 매수 1대 3으로 그러면 매도 두 계약 2360달러 프리미엄 받죠. 한 계약 150달러 프리미엄 주죠. 합산하니까 210달러 증거금이 2368달러 당이 1대 3이니까 매도가 더 많으니까 수익률이 좀 늘어나겠죠. 아까 1대 2는 수익률이 얼마 있습니까? 5.7%였죠. 같은 행사가에 1대 3은 8.8% 좀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번에는 푸드옵션 1대 3 해봤어요. 왜 1대 3 같냐면 좀 뛰었기 때문에 공간을 1,750과 1,700 1,750 130달러 1,770달러 아래 1,950입니다. 1,750 가까운 쪽을 매수 잡고 1,700을 매도 잡습니다. 뭔 쪽을 매도 잡아요? 매도 3개 약 210달러 프리미엄 주는 거 130달러 합의 80달러 증거금은 2,951달러 수익률은 2,7%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잠깐 볼게요. 다시 1대 2 이때는 보십시오. 행사 가격 곧바로 그 다음 행사가를 잡았습니다. 1950을 매수 한 계약 잡고 1,750을 매수 한 계약 바로 아래 행사가 1,745를 매도 두 계약 가격이 10달러분이 10달러분이 차이 안 나죠. 그래서 1대 2로 잡은 거예요. 1,750까지 45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프리미엄이 110달러 증거금은 2,800달러 수익률은 3.9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핵심이 골드옵션 가지고 설명한 핵심이 수익률을 조절하면서 내가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투자도 그렇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실은 한 가지 더 있는데 혹시 기회 있으면 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좀 부족했네요. 오늘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제목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제목 가지고 골드옵션 예상 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는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매도를 가든 네이키드를 가든 네이키드 매도를 가든 레이셔오를 가든 스스로 본인 성향에 맞게끔 수익률을 조절하면서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연하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해외옵션 공부 방법입니다. 옆에 QR코드 나오죠? 또 QR코드 스캔 후 노란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또 문자 샵 3772 신대가치면 여러분들에게 채널을 안내해 드려요. 그것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지금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지도 않는데 지금 주식에서 수익 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 해외옵션이 여러분들에게 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 장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 곁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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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